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변호사 주문철입니다. 이번 영상에 다를 종목 두산 로보틱스구요. 어제 단기평선 상단부근에 위치하려는 매수세와 함께 8만 5천 9백원, 9만원 자리를 장기평선에 대한 저항선을 맞고 지금 8만 5천 9백원으로 시가 대비 마이너스 3.4% 정도로 장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상단부근에 매집해 놓으셨던 주재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낙폭자리가 형성이 됐을 때 과연 이 당시에 악재가 있었느냐 이것도 아니었거든요. 악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 단지 자금에 대한 이탈이 생기고 수급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안되면서 지금 이 7만원 부근의 지지수급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정배호로 넘어가려는 상승추세의 초기 군면 자리를 다지고 있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가격에 거의 한 10만원 자리에서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현재까지 마이너스 10%에서 20% 정도 손실 보고 계실 텐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어떤 방식의 전략을 가져가야 수익으로 엑스트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던져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목표가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이 구간에 매수를 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히든조목 하나 넣어놨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면 맨 마지막 부분에 히든조목 나오니까요. 제가 내일 아침부터 즉각적으로 수익 날 수 있게 히든조목 넣어놨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히든조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 한번 볼 거고요. 일단은 지금 이 구간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눌림목 매매를 항상 준비를 할 때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렇게 장기 평선을 기점으로 했을 때 지금 여기가 지지수급이다라고 지금 이 매수세가 붙어주면서 도지캔들 보이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지 라인에 대한 역할 수행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7만원까지 주가가 눌려버렸어요.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 이런 IPO 섹터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지금 이 상단 구간에서 매매했던 내 매매가가 아니라 지금 두산 로보틱스 공모가가 얼마였습니까? 2만 6천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IPO 섹터 같은 경우는요. 매매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모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항상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이 저점 구간에 매집되어 있는 이 물량이 2만 6천원이란 단가를 갖고 있고 얘네들이 앞으로 지금 이 상단 구간에서 어떠한 변동성을 연출시킬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IPO 섹터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보호 예수물량 아니겠습니까? 보호 예수물량 이 보호 예수물량도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뭘 항상 동반하게 됩니까? 리스크를 동반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리스크는 어디에서부터 와요? 확실하지 않은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올라갔을 때, 횡보했을 때, 내려갔을 때에 대한 플랜을 세워놔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불확실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불확실성이라고 좀 정리를 할게요.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리스크를 안게 되는데 보호 예수물량, 제가 두산로보틱스 보호 예수물량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때요? 쿠보돌딩스 유한회사, KIP 로보틱스 유한회사에서 각각 얼마씩? 33만주, 11만주, 총 44만주가 상장일로부터 언제? 1개월, 2개월, 3개월마다 시장에 유통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44만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얼마다? 0.68%다. 지금 나와 있죠? 0.51, 0.17 더하면 0.68%입니다. 자, 그러면 상장일로부터 1개월마다 지금 0.68%에 해당하는 물량이 시장에 유통이 된다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뭡니까? 리스크잖아요, 리스크.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가 방금 뭐라고 했죠? 불확실성이잖아요,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리스크를 안게 되는데 이게 불확실합니까? 확실하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누가, 얼만큼, 언제, 전부 다 나와 있는데 이런 걸 토대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세워서 충분히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왜 대체 이런 보고 예수물량이 공모가가 2만 6천원이면 3만원에 팔아도 수익이고 4만원에 팔아도 수익이고 이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패닉세를 보이신 분이 너무나도 많아요, 진짜로. 그래서 왜 지금 이렇게 IPO 섹터를 엮이게 되면서 이 당시에 또 어떠한 이슈가 있었습니까? 파주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 이거 악시까지 겹쳐버리네 이러면서 손절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제가 항상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짜야 되는지 항상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절대 이러한 불확실성이 아니라 확실한 내용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패닉세를 보이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내용들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두산 로보틱스 매수하셔야 된다. 얼마에? 4만 8천원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11월 13일 날 두산 로보틱스 4만 8천원에 매수하셔라. 지금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라운드 필기 자리 조정 위치가 나올 것 같으니까 10만원 자리, 라운드 필기 자리 뭡니까? 호가 단위가 바뀌는 자리잖아요. 호가 단위. 지금 만원, 5만원, 10만원 이런 식으로 호가 단위가 바뀌는 자리에 대해서는 상승 추세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력한 저항 역할을 하고요. 하락 추세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력한 지지 역할을 해주는 이러한 기술적인 분석을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목표까지 전부 다 안내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만 8천원에 매수해서 10만원 부근에 매도했으면 약 2배 정도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러한 기술적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매수 타점 확실하게 말씀드렸고요. 매도 타점까지 전부 다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내용들 토대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단에 나와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자 이쪽으로 전부 다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죠? 자 이런 기술적인 분석과 앞으로 이 두산 로보틱스가 만들어낼 전망과 모멘텀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전에 류정훈 대표가 우리의 경쟁사는 테슬라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류정훈 대표가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이 테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기차를 만들던 시장에 그 당시에 전기차를 만들던 애들은 테슬라뿐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테슬라 주가가 어떻냐? 자 그런데 우리 모션 시장에 있어서 협동 로봇에 대한 시장에 있어서는 우리가 대장이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 시장이랑 모션 시장이랑 비교를 할 수 있는 캐파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테슬라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끌어올릴 수 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로봇에 대한 대장주는요. 두산 로보틱스가 맞아요. 왜? 지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두산 로보틱스가 10월에 상장한다는 그 기대감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랐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기 전에 호랑이가 없는 굴에 여우가 왕노스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니라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로봇 산업의 대장주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기술적인 분석과 함께 전망과 모멘텀 그리고 재료에 대한 부분까지 이 세력에 대한 수급까지도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메스타점 메토타점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전부 다 010 5073 8568번으로 두산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이번에 안내 드릴 건데요. 현재 수익률 150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좀 발굴해냈던 종목들이고 단순한 찌라시 아닙니다. 단순한 찌라시 갖고서 안내 드렸던 종목들 아니고요. 제가 직접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자 제가 정리한 내용 토대로 소통방 주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현재 밑에 보시면 히든 종목 대기 중이라고 하나 보이실 텐데 제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직접 보시고 피부로 직접 느끼시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못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번에 한번 검증을 좀 해드리고자 히든 종목 오픈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간단한 문자 하나만 보내셔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바로 답장해드리면서 종목 안내 나가니까요. 매수하시던 안 하시던 관심 종목에라도 등록을 좀 해놓으시고 관망만 해보셔도 여러분들 백몬이 불여 일견이라고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소통방에서 안내드리는 종목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답장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문자 확인되면 바로 실시간으로 답장 해드리니까 부담없이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 2차전지나 부품 공급계약 이런건 아니구요. 키워드 자체는 인수합병인데 이번에 삼성 내부에서 땡땡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조만간에 찌라시로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종목 주변에 물어보면 아직도 매집을 안해놓으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시길래 이 종목 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선정을 좀 했구요. 지금 이미 여러 증권사에서도 거래량을 벌써 터뜨리면서 저점에서 죄다 물량 매집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알고서 지금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냐면 인수합병에 대한 거는요. 항상 중간에서 중계를 해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체에 대한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대형 증권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알고서 저점에서부터 전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발굴을 해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기업탐방까지 다녀오면서 발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소스들을 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은 찌라시만도라도 최소 200% 정도는 갈 거고요. 아마 공시 나오면 5배 이상까지도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잠깐만 한번 보시면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이 지분만 투자를 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점 대비해서 약 1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삼성에서 이번에 인수합병한다는 지금 이 종목 약 4000억 정도 실탄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기사 뜨게 되면 현위치 대비해서 뭐 10배 이상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손실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금이 있든 없든 저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냥 무상으로 오픈해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기사 뜨고서 이렇게 고점에서 올라타면서 매집해나가지 마시고 저점에서 미리 매집해놓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냥 궁금하신 분들도 괜찮으니까요.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탐방 다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 인수합병 이슈 관련된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